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 변경로 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CEO로 알려져 있죠. 창펑자오, CG라고 표현하는데요. CG가 BSB,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기사화돼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BSB,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전에 지금 1월 말 정도에 원래 가격보다 2배 이상, 100% 이상 상승하면서 이슈가 좀 돼서 저희가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1월 말에 BSB의 창시자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법원의 튤립 트러스트라는 문건을 통해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을 열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사토시인 걸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기사가 계속 송출이 되면서 BSB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튤립 트러스트는 실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열 수 있는 직접적인 프라이빗 키가 아니며 이 프라이빗 키를 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관리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문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크레이그 라이크 박사가 사또시냐 아니냐 명명백백이 바로 밝혀지긴 좀 어려울 거다. 시간을 두고서 계속 노이즈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지금 유사하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면에 왜 갑자기 바이낸스 CEO가 BSB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냐면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시면요. BSB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좀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이렇게 우상행하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B의 어떤 트랜잭션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네, 이제 일평균의 트랜잭션 양이요. 한 만개에서 지금 백만개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해당 트랜잭션 당 평균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가치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10달러 정도 됐었어요. 트랜잭션 당 밸류가. 근데 지금 보면은 0.001달러니까 0.1센트입니다. 네, 실제로 BSB의 트랜잭션이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제 트랜잭션이었다면은 0.01센트로 거래가 될까요? 네, 이건 판단을 이렇게 생각하기 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작년 연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작년 하반기 한 3쿼터 이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BSB의 거래는 어떤 단일 조직에 의해서 가짜 거래 뻥튀기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양산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은 상당히 100만건으로 늘었지만은 그 거래 가치가 다 0.1센트에 곤접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래가 계속 찍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BSB 같은 경우는 샤256이라는 채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채굴을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닝풀, 채굴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블록 보상에 있어서. 그러면은 채굴자의 동향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지금 차트로 보면은 확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은 코인기기, 그 다음에 TAL, 그 다음에 그 외의 채굴자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채굴자들은 개인적으로 플로도 구축하거나 알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눈에 띄는 코인기기라든지 TAL, 대부분의 어떤 해시 파워를 쓰고 있는 채굴자 집단이거든요. 여기 하나 더해서 SB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케빈 아이아라는 회장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소유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마이닝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케빈 아이아라는 회장이 누구냐면은 아까 나왔던 BSB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어떤 재무적인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BSB를 직접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하나 있고요. 그게 표면적으로 기술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기술회사는 결국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되겠고요. 재무적으로 이 부분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케빈 아이아 회장이 실질적으로 마이닝풀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세 마이닝풀을 합쳤을 때 그 점유율이 62%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1% 어택 들어보셨죠? 어쨌든 POW라는 어떤 채굴 방식에서는 51%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해당 프로젝트 해당 코인을 마음대로 하드포크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닝풀 같은 경우 62%까지 가져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조직에 의해서 얼마든지 컨트롤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바이낸스의 CG가 사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 사실 뭐 사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들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죠.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리서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셨던 BSB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투자 수익률이 좋았을지 몰라도 이런 아주 간단한 리서치만 해본다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트코인을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지금 시장이 좀 조정세를 거듭하고 있지만요. 비트코인이 다시 반감기 전후로 해서 점진적인 상승세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나타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주요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나 기사를 통해서 사실 의견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도 지난주에 송출된 이더리움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큰 근거 해서 기사 송출이 됐었는데요.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이 역대 고점 대비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많이 살펴봤었죠. 어떤 이더리움의 유즈 케이스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구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ICO 이후에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은 거죠. 이더리움 메인넷을 실질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많은 D앱과 어떤 플랫폼이 등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더리움의 유저 케이스가 늘고 그로 인해서 지갑 수도 늘고 트랜잭수도 늘는 펀더멘탈 계산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세 가지 이유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2.0이 올해 이더리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앞으로 이더리움을 갈 길의 방향에서도 큰 전략적인 어떤 결정과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첫 시간에 각 프로젝트를 볼 때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 거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요소가 트레이드 오프 상세 관계에 있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죠. 우리로 따지면 그 해당 체인의 속도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얼마나 처리량이 많냐 이걸 내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탈중앙화, 얼마나 여러 한 독단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매니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등성, 민주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탈중앙화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그 다음에 보완적인 안전성 보완적인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어떤 균형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실제 탈중앙화는 매우 합치가 되죠. 안전성도 어쨌든 현존하는 체인 중에서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도, 보완성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어떤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고 처리 속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죠. 비트코인은 이 정도쯤에 아마 위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해요. 탈중앙화와 안전성, 보완성은 높은 반면에 여전히 속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메스 어둡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아마 이 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2.0이 결국 여기에 있는 이더리움을 일로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올리면서 세 가지의 어떤 상세 관계를 다 만족시키는 균형된 체인이 되자는 게 이더리움 2.0의 목표라서 단계 이더리움의 목표는 결국 이 속도를 개선하면서 확장성을 개선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 EIP 이더리움 인플로먼 프로포즐이라고 이더리움 개선 제한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고 이더리움 2.0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개선 제한 중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동의하고 개발자 그룹이 문제없다고 하는 것들을 채택해서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꽤 의미 있게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로날러지 싱크라고 JK 싱크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어떤 확장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이제 L2라는 이제 지불레이어를 분리해서 체인을 기록하는 방식인데 메인 체인 내에서는 스마트폰 기술을 통해서 핵심 기능을 처리하고요. 오프체인에서 자산의 보관이라든지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JK 싱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선이 개선된다면 이제 레이어 구분을 통해서 속도도 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비자 카드의 처리 속도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된다 보여지는데요. 1단계는 지금 비자가 그 초당 처리 속도가 한 2천 건, 3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그렇게 달성이 안 되죠. 근데 해당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차양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초당 처리 건수가 2천은, 3천 건 정도 달성이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비자의 처리 속도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초단, 초단위의 어떤 컨펌이 블럭 컨펌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디도스 어택으로부터 또 안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도 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이런 식의 현재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EIP들을 통해서 2.0으로 가는 과정에서 확장성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체인에 반영되고 이 확장성 문제만 개선이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 현존하는 어떤 체인들보다는 기능성이나 보완성, 확장성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기술적인 얘기 말고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차트가 구현이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차트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고요. 이 선이 차트가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아래로 향합니다.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2012년, 2016년 두 번의 반감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그로부터 1년 반이나 1년 8개월 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1년 반이나 1년 8개월 되는 시점에 고점을 형성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런 점진적인 상승세가 올라갔을 때 대표적인 알트코인은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냈냐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2년 반감기 때는 상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2016년 7월이었죠. 두 번째 반감기를 좀 살펴보면 이때쯤일 거로 보입니다. 이때쯤일 걸로 보이거든요. 이때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교환 산식이 이랬습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경험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나았을까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나았을까요? 반감기 때 제가 해당 코인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점은 딱 이때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시차를 두고 좀 다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올랐지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올랐어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XRP 리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2016년 7월이니까 이때죠. 이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나았을까요? XRP에 투자하는 게 나았을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시점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팔지 않았으면 사실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부분은 지금 암호화폐를 암호화폐의 투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어떤 개인 어떤 고래 어떤 큰 고객이나 혹은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코티 이런 큰 자금들은 비트코인 중심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저희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만 사면 비트코인 가치는 오르겠죠. 알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교환산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비트코인만 사면 알트코인 가치는 자동으로 오릅니다. 방간기 이후에 그렇게 자동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은 시총이 비트코인의 10분의 1,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의 인젝션만 가해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르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다시 비트코인을 바꾼 다음에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럴 거란 보장이 없고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단, 큰 가정이 하나 필요한데요. 알트코인이 시장에 계속 경쟁력이 살아남고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확장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유의미한 가치를 줄 때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시장에서 꽤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어덥션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알트코인은 선별한다면 분명 비트코인보다 투자 수익률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이더리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첫 시간에 저희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이번에 POW에서 2.0을 통해서 POS로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이 전환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채굴하는 컴퓨터를 많이 투입할수록 블록 보상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이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많이 받는 거니까 모두가 다 이더리움을 갖고서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컴퓨터를 채굴기를 많이 꽂을수록 이더리움을 보상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많이 사서 내가 예치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그들의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 장기 보유 욕구가 매우 증가합니다. 어제도 잠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이제 스테이킹 거는 코인들의 시총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스테이킹을 거는 코인들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거는 이오스나 테조스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테조스고 여기가 이오스인데요. 지금은 테조스가 시총이 좀 올려서 이 두 개의 파이가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이 기준에서 테조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테조스 시총이 1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토큰 중에 사람들이 블럭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스테이킹, 예치한 비율이 한 79% 정도 됩니다. 그럼 19억 달러 중에서 예치된 잠겨있는 토큰의 가치만 1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300억 달러 조금 못 됩니다. 2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악, 가장 적은 예치율을 봤을 때는 10% 정도고요. 맥스로 60%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300억 달러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10%만 예치한다고 해도 30억 달러거든요. 아까 제가 테조스나 이오스가 지금 예치된 시가총액이 15억 달러니까 그게 두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의 가장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해도 이 원의 두 배 정도의 스테이킹 수요가 생길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원래 합의 알고리즘이 스테이킹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테이킹된 어떤 토큰이 많았던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금 1억 개의 유통량 중에 10%에서 50%까지가 일순간에 예치되면서 잠길 거예요. 그때 가격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 몇 번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각 프로젝트의 어떤 스테이킹율이 제가 아까 이더리움은 예상이 10에서 한 6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테조스가 지금 여기 77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게 79 정도 되거든요. 어떤 토큰도 적은 게 한 20%, 18% 정도지 10%까지 낮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더 높으면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